24일 있었던 에버튼전이 끝난 후 손흥민의 입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이 나와 영국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에버튼을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호스퍼의 이번 시즌 첫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번 시즌 마수거리골과 2호골을 터뜨린 기분 좋은 날이었죠. 그런데 이날 경기 후 손흥민은 구단 자체 인터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도와줬던 수비수 미키 반도벤에 대해 나한테 패스했다면 죽여버렸을 것이었다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그의 언행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과격한 표현이어서였죠. 하지만 잠시 후 손흥민과 인터뷰 담당자 그리고 팬들 모두 박장대서 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손흥민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개막전이었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기록 못하고 이기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 후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365의 한 기사는 손흥민은 분명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다. 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선수지만 그 위상은 과거형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윌슨 오도베르를 선발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일주일 전만 해도 미친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며 손흥민 대신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 입단한 오도베르라는 프랑스 유망주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손흥민은 나흘 뒤 열린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혼자 두 골을 터뜨리며 4대의 0대승의 주역이 돼 그런 여론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전반 25분에 터진 첫 골부터 압권이었는데요. 손흥민은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에버튼이 수로 인한 공을 쫓아 달려가다 상대의 수비수가 골키퍼를 향해 백패스하는 걸 보고 그대로 쫓아가 당황한 골키퍼한테서 공을 낚아채 텅텅 빈 골문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에버튼의 골키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주정키퍼고 이번 유로에서도 결승전까지 전경기에 출전했던 조던 픽포드기에 이 골은 영국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손흥민은 후반전에 또다시 픽포드를 농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하프라인도 아니고 무려 자기 진영 박스 근처에서부터 달려왔는데요. 에버튼의 슈팅을 막아낸 반도벤이 그대로 드리블하며 역습에 나서자 앞에 있던 손흥민도 따라나서 둘 다 에버튼 박스 앞까지 전력 질주했습니다. 박스 앞에 다다른 반도벤은 에버튼 선수들이 자신에게 달라붙어 손흥민이 박스 안에 혼자 있는 걸 보고 공을 보내줬고 그걸 받은 손흥민은 또다시 픽포드와 일대, 일 상황을 만든 뒤 그의 다리 사이로 공을 차 넣어 골을 만들었습니다. 30대라고는 믿기 힘든 엄청난 플레이를 전반에만 아니라 후반 80분이 되어가던 시점에서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경기 후 영국의 각종 스포츠 매체들은 손흥민을 극찬하기 바빴습니다. 후스코워드닷컴은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9.1점을 줬고 품몹도 손흥민에게 양팀 최고 평점인 9점을 줬죠. 풋볼 런던 역시 손흥민은 왼측면에서 끝까지 압박하는 장면으로 모범을 보였다. 픽포드의 공을 빼앗아 득점까지 이끌었다. 또한 픽포드의 다리 사이로 침착하게 두 번째 골을 넣었다. 며 손흥민에게 평점 9점을 줬습니다.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맨오브 더 매치 투표에서도 손흥민이 65.8%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당히 MOM으로 선정됐는데요. 전문가들이나 팬들 모두가 손흥민을 토트넘 대승에 1등 공신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토트넘의 감독인 엔젤 포스테코글로도 경기 후 오늘 내가 손흥민을 최전방에 둔 건 픽포드가 상대 빌드업의 핵심임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팀에서 가장 압박 능력이 뛰어난 최전방 자원이다. 대단하다며 전반전에 전방 압박을 통해 골을 만들어낸 손흥민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단의 전설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손흥민이 모든 걸 다 끝내면 이 클럽에서 존경받는 선수로 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난 손흥민이 여전히 더 많은 것을 해내고자 하는 의욕을 품는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게 우리 팀의 핵심이다라며 손흥민이 토트넘의 전설로 불릴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전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전설이 되고 싶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 했던 말인데요. 에버튼 전 때 보여준 30대라고는 믿기 어려운 엄청난 운동량과 집중력은 그가 왜 스스로 팀의 전설이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두가 그 말에 의문을 나타내지 않는지 말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손흥민 본인도 경기 후 구단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경기 내용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낸과 동시에 여러 재미있는 발언들을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How are you, sir? Good, very good. Good day? Yeah, good day, good afternoon. Even the weather is now. Better weather now. Now it's better. So, yeah, it was great afternoon, great performance and great reaction from the team. So, yeah, very pleased. What's the most satisfying element today? What's the thing you'll take away as the best bit of the day? Clinical than last week. So, I mean, last week we were very, very disappointed because we dominated the game that much and we were that close. And the final third, we made some bad decision and bad pass and, yeah, it was painful. But I think all this week we were working in the final third and that's why I'm very, very pleased that everybody were really clinical, making sure that we are making a great decision and, yeah, I'm very pleased about that. Your second goal, our fourth, we've seen Mickey run 80 yards and then pass it to you. Good luck, Sonny, you better score this one. Yeah, I mean, so I said to Mickey, it's his goal, you know, so, look, when he was driving the ball, I was just, I was running with him, you know, then I was, I was thinking, I was saying, if you pass it now, I'm going to kill you, you know, because, because there was, there was long way to, to run and he had such a, so much space. I was like, yeah, commit Mickey, commit, commit, like inside of my, inside my, my head. So I was like, commit, commit and he was committed and he was playing perfect pass, you know, he was like a playing, making player, so, making perfect pass. I was saying, yeah, after, after I scored the goal and the fans were singing Mickey's song, you know, but cheers, Mickey. Even, even from the press box, when he passed it to you, I thought, Sonny, you better score this. Yeah, so, yeah, I was, I was very pleased, but, you know, scoring goals is very pleased, but seeing Mickey running like this and passing like this, it has to be Mickey's goal. So, yeah, I'm very, very happy and grateful that having these amazing defenders behind me. Can I ask you about Wilson Odebe playing on the left wing today? What have you made him in training and what did you make of his debut? It was very impressive today for 19. Yeah, it was very, very impressive. So, yeah, it's, he's been training with the team, I mean, maybe three, four times, maybe, maybe a little bit more, but you can see how equality, how much equality he has, you know, so, and he understood what we, how we want to play, you know, and, like, it was very, very pleased to see him on the, on the left side, go one and one, make it, make a good impact. So, I mean, his first game, we don't, let's not celebrate too much because, you know, with the, with the young players, we need to stay very humble and we also have to take care about this, this player, you know, we can't let them celebrate that much after first game or after, after one game because football has such a long, long period and long season, you know, so, also, I will, I will tell him that, we, I'm trying to help him, the young lads, and, because it's not everything, you know, the worst, one game is not everything, so, I hope he can continue to the performance and keep the sharpness for the team, so, we were very, very good and very, today was very, very impressive, so, he's very, very good player, but, we have a long, long season ahead, so, I hope he can performing like this all the way this season. So, I mean, I cannot believe it. So, I just wanted to help him out with a couple of different goals and gotten to focus. So, I really, again, I'm going to help him out, and I'm just going to help him out. But, I want to be good character to be good for a little bit. So, I'm going to be good for you. So, I can't believe that he will remain on top five. So, I mean,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that he has a good goal.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이 또한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을 대하는 손흥민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오도베르가 자신을 대체할 선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 오도베르가 눈에 거슬릴 수 있었음에도 그런 거 상관없다는 듯한 자세였죠. 이 또한 손흥민의 주장으로서의 인품이 어떤지 보여준 거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손흥민은 유캐슬과의 9월 첫 경기를 마치고 나면 토트넘의 주장으로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으로서도 완장을 차게 되는데요. 우리 축구 팬들 모두 축구협회 관련 문제로 대표팀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대표팀을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손흥민 같은 훌륭한 선수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가대표로서 뛰어야 한다는 게 안쓰럽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팀과 동료를 위해 주는 그의 자세는 축구에서는 물론 인생에 있어서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도 우리 대표팀에서도 멋진 활약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